이번 이야기는 실거래가로 장난치는 투기꾼들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월 1일입니다. 단독 기사가 떴는데 신고가에 판 아파트가 한 달 뒤에 거래 취소됐다. 가격의 왜곡을 부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봤더니 실거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나 집이 거래가 되면 실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봤더니 수도권, 부산, 천안 등 많이 오른데들이죠. 이런 데서 수상한 거래들이 다 수가 나왔다. 이게 시세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실거래가들이 막 턱턱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거래가 장난 아닌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막 사러 왔는데 사고 났더니 갑자기 또 취소가 돼. 실거래가들이.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자의가 있는데 여기 전용 85제곱은 지난해 11월에 13억 3천의 신고래가 거래가 됐다가 직전 최고가 대비 22%가 올랐는데 이 계약은 한 달 뒤에 취소가 됐다. 근데 실거래 시스템에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후 주변 단지 효과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산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 후에 취소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서울 도봉, 충남 천안, 부산 해운대, 김포, 일산 등 뭐 많이 올라가는 곳들이잖아요. 그러게 되는 곳들이 막 실거래가들이 막 올라가는데 취소가 돼. 또 올라가는데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언론 기사들도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곳들이 서울하고 세종시죠. 이쪽에 신고가를 봤더니 이거 아비규환인 거야. 뭐냐. 두 건 중에 한 건이 취소가 됐다. 그리고 실거래가 띄우기 증거다 이게. 딱 잡았다. 신고가를 신고한 것들 중에 50% 정도가 취소가 되더라.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고가 거래로 등록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라는 전략을 쓴다. 그래가지고 집값 부풀리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소된 실거래 기록 중에서 당시에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기록을 분석했더니 서울에서는 신고가 거래 138건 중에 44%가 취소됐다. 세종시는 취소된 20건 중에서 10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였다. 그러니까 취소율이 50%다. 진짜 2분의 1이죠. 다른 기사들도 엄청나게 뜹니다. 최고 매매가로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44%는 며칠 뒤에 돌연 취소됐다. 못 믿을 신고가 호가 조작 수법으로 전락했나. 서울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논란. 신고가 경신 60일 건 실거래가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넷과 유튜브는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거죠. 예전부터 이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냐? 입주자 대표와 중개업소가 짜고 뭔가 조직적으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것 같다. 자전거래 아니면 담합 호가 조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지난해 연말부터 일산동구의 85제곱짜리 아파트에 전세도 살고 있는 A씨는 뭔가 이상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단순히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1억 5천 올라가고 6억에 계약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비싸진다 해서 집을 못 사고 전세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매매 등록이 잇따라 취소된 거야. 실거래가 찍혔는데 취소가 돼. 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진 것 같아가지고 전세 들어왔는데 갑자기 실거래가 취소되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분이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신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이거를 언급을 합니다.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오른 85만 건 중에서 한 4만 건 정도가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 이것들 중에 한 32%에 가까운 한 1만 천 건들이 최고가였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최고가 신고하고 취소됐다. 대표적으로 울산에선 같은 날 매매된 16건 중에서 11건이 최고가였다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16건이 그것도 모두 같은 날 취소가 됐다는 거야. 이상하죠? 울산에서는 16개 중에 11개가 같이 팔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16건이 다 같이 취소가 돼. 이거는 빼박인데? 그래서 조직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 정부도 힘을 보탭니다. 변창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세를 띄우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 허위 신고 의혹을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제 투기 담합 세력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법 개정까지 가.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현행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당겨진 겁니다. 원래 60일 이내였어요. 원래 두 달 이내에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그것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니까 최대한 실시간으로 실거래를 반영하자 해가지고 한 달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부 투기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가지고 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등기를 할 때 지금은 계약할 때부터 30일 이내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진짜 실거래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변창흠 장관이 한 번 더 기름을 붓습니다. 3개월은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당일에 하자. 그러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그날 합시다 라고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 달 차이로 나는 것도 오히려 문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늘 계약서 썼으면 오늘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로 리얼타임으로 등록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취소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자 오늘 계약서 썼습니다. 네. 저 신고해도 되죠? 어 잠깐만요. 여보 신고해 말아. 가자 신고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자 신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미루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집에 가. 여보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미 실거래가 신고했잖아. 그냥 가자. 아니야 취소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이미 신고는 했어. 그럼 이게 더 취소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중계가 꼭 평일 낮 시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주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밤에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제가 퇴근하고 가면은 9시거든요. 괜찮을까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요.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 그래가지고 매도자분 제가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제가 가게 열어놓을게.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면 돼. 걱정하지 마. 아유 세대 걱정하지 마. 보통 중계사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밤 9시 반에 막 써. 자 계좌이체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거래됐구나. 아 맞다 깜빡했다. 아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벌써 10시 반이야. 빨리 지금 해야 돼. 1시간 반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계약 못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인을 신고하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뭐지? 취소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G마켓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크로 시스템이죠. 구매자가 공공플랫폼에 돈을 보내고 이게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자의 계좌로 보내주지 않는 거지. 이거 잡아 놓은 거야. 공공플랫폼이. 그러고 나서 뭔가 실거래가 신고가 다 되고 완벽하게 되면 그때 쏴주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고를 다 마무리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허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2월 1일에 신고가 관련해가지고 이 가격 왜곡을 불렀다라는 기사가 떴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뭔가 투기 세력과 어떤 담합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한 4일 뒤에 또 기사가 뜹니다. 뭐냐. 허위 계약을 막겠다고 실거래가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다. 대부분은 실거래였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허위 계약을 막으려고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따져보니까 실제로 어떤 뭔가 그런 의심스러운 것들은 없었다라는 게 4일 뒤에 떴었어요. 기사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해에 101건의 실거래가가 등재가 됐는데 이 중에 계약이 수정된 사례는 7, 8월에 2건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별로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 2월만 생겼던 걸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뜹니다. 세종시 실거래가 거래 취소 50%가 허위라고요? 사실은 언론에서는 세종시 최고가 2건 중에 1건이 취소고 수상한 거래고 호가 부풀리기다라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매 계약은 없었는데 허위로 뭘 했다고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아니다. 지난 12월과 1월 두 달이죠. 두 달간 세종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 신고된 건수는 1,400건인데 그 중에 27건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1,420건 정도는 그냥 신고된 대로 간 거지. 2% 정도가 취소가 됐으면 98%는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지에서 100개가 팔리면 2개 정도가 취소가 된 거야. 98개는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 2개가 취소가 된다고 해서 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총 100개 중에 98개는 다 실거래가가 뜨고 있는데 2개 정도만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어떤 대단한 영향을 주나? 근데 그 디테일을 보면 중복 등록으로 신고가가 취소된 거래가 21건이었다. 그리고 1건은 면적을 잘못 입력.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되잖아.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취소를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죠. 사무차고다. 그리고 5건은 거래 계약 취소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막 급등하잖아요. 가격이 막 급등하면 어떻게 되냐? 집주인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막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나오겠지 하면서 알아봤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야지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엄청 싸워. 부부끼리 엄청 싸워요. 이게 계약서 쓰고 나면 그때부터 싸우는 부부들이 꽤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 뭐 한번 알아보러 가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계약서 쓰기 전까지만 해도 집 안 사겠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같이 가는 경우도 꽤 많아. 근데 막상 가서 계약서를 써. 막 홀린 듯이 씁니다. 가서 집 보고 나면. 그러고 나서 딱 와서 집에 왔더니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뭔가 이거 소주 한 병 먹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러면서 취소해 주세요. 뭐 아직 계약금밖에 안 넣었는데 좀 물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계약금은 못 돌려줍니다. 하면은 중간에서 이거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기 사장님 그래도 저기 젊은 세댁인데 어떻게 3천만 원을 다 그냥 받으시려고 하세요. 좀 천만 원만 가지시고 2천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계약서 다 썼는데 다 큰 성인이 무슨 어? 이게 계약이 장난이야? 하는 막 할아버지 있고 그러면은 저기 세댁 미안해 어떡하지 저기 주인이 너무 완강하셔. 좀 뭐라도 사들고 와서 같이 좀 우리 만나러 가요. 하면서 주말에 또 막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배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하거든요. 비일비재. 그냥 그런 취소들도 있는 거야. 아니면 배액배상 그냥 두 배 물어주고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집주인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급등하니까 실제로 4억 5천짜리가 6억이 되는데 계약금 막 4천 받아놓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계약금 4천을 오히려 물어주는 게 싸게 먹히는 수도 있어요. 더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민주당에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에서 16채가 동시에 취소가 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 의혹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요. 울산 울주군이에요. 벌써 약간 좀 느낌 이상하시죠? 아니 투기 세력이 군에 붙나? 거기에 화목팔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파트인데 알고 봤더니 통매각 후에 거래가 취소된 물건이었어요. 요게 아파트입니다. 요거 한 동짜리야. 나홀로 아파트. 요게 전체를 누가 사겠다고 했나봐. 근데 자기도 산다고 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나 보죠? 이분도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심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아 이거 사지 말아야겠다. 하고 뭐 취소가 됐나 봅니다. 전소유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목팔리스는 지난해 3월에 통매각이 한번 됐다가 매수자가 자금 사정 그러니까 뭐 대출이 안 나오든지 뭘 했겠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5월에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한 것 뿐이다.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실거래가를 조적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설마 투기 세력 아니야? 여기가 어느 동네냐면 이런 동네에요. 제가 지금 위성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봉계 화목팔리스라는 데 보이시죠? 이게 울산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봉계리입니다. 봉계리. 봉계리에 다 논밭이야. 그냥 다 논밭이고 있는 거는 뭐 도로하고 공장 조금하고 뭐 이제 조그만한 시골 동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야. 생뚱마켓. 그러니까 이걸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 이거 사야 되나? 자 로드뷰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옆에가 논이야. 여기 뭐 주유소 같은 거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황량합니다. 미세먼지도 좋아 또 하필. 그러니까 이런 데에요. 이런 데에 이 16채가 통매각됐다가 안 돼가지고 취소됐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샀답니다. 근데 이게 투기 세력의 조작 의혹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열이 받는 거야. 전소유주가 열 받았어.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집을 나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좀 가지고 간 거야. 어쩔 수 없이 막 끌고 간 거야.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신 거죠. 16채의 다주택자가 된 거죠. 보통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겨우 팔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 사정도 모르고 여기가 봉계리인데 논밭이 바로 옆에 있는 그냥 신축 아파트 나홀로 하나 지어놓은 건데 이건 지역 사정도 모르고 그냥 투기 세력이 조작했다고 하면 내가 기분이 안 열받겠냐. 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실제로 중개사들도 실거래가 조작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게 실거래가가 된다고 해서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실거래가가 계속 이렇게 뛰면 매수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맞죠? 가격이 막 뛰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돼. 빨리 사야 돼. 라고 중개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여기에 가담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매도자들이 팔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들 입장에서 매수자만 중요한 게 아니야. 실거래가가 팡팡 뛰어요. 팡팡팡팡팡 막 찍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이 집주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집주인들도 다 실거래가 정도는 검색을 해본다고. 그리고 소문이 바로 돕니다. 내가 5억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물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6억이 찍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물을 거둬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투기 세력과 담합을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가 취소하면서 뒷돈 받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가 잘 안 통한다니까요. 오히려 매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오히려 매물이 많은 걸 좋아해. 매물이 많아야지 누굴 데려와서 좀 깎아가지고 거래를 하지. 매물이 씨가 마르면 팔 게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 뭐해? 물건이 없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정말 늘었을까? 라는 헤럴드 경제의 기사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일면만 보면 실거래가도 다 투기꾼들이 조작한 거구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사기당한 거다. 이래도 부동산 불패라고? 야 이거 30대들 뭣도 모르고 영끌했다가 다 된통 당하는구나. 이런 지금 분위기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도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울죽은 봉계리의 16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 봐라. 울산의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개사들이 같이 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개사들을 다 형사처벌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중개사들이 이런 걸 별로 할 일도 없어.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익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를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겁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럴싸해. 야 뭔가 실거래가가 최고가를 찍었는데 막 취소가 된대. 야 근데 그게 울산하고 세종시랑 서울하고 천안하고 막 부산 해운대 같이 비싼 데들이 있다는 거야. 어 그래? 야 그럼 이거 뭔가 조작 아닌가? 라고 이제 논리가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가 지나치게 높게 뜨면 이상거래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정부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제출 통보를 하라고 우편 같은 게 날라온다 이거죠.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중개비 몇 십만 원 더 붙이려고 뭐 백만 원 더 받으려고 여기서 1억 5천 더 붙여? 그래가지고 매물을 싹 다 사라지게 해?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냐?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3만 건이나 취소가 되고 있는 거냐? 이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3만 건이나 취소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 변심도 많아. 우리도 쿠팡에서 주문하고 다음날 바로 취소하잖아요. 주문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주문해서 왜 반품을 하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세상에 어떻게 불법이 제로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안 팔기로 마음 먹었던지 같이 등록돼가지고 하나를 취소했던지 면적을 잘못해서 착오로 입력을 한 거든지 이런 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런 중개업자들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고 칩시다. 결국에 다 진짜 담합 행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는 뭐 한 거냐? 지금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실거래가니 뭐니 해서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중개사들을 일시 단속하고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막 중개사들 다 문 닫고 막 쉬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강남권에는 뭐 단속 떠가지고 저희 뭐 오늘 다 문 닫았어요.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잡았던 거냐? 갑자기 두 달에 생겨난 신종 범죄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진실에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감독원은 이제 출범하고요. 그리고 장관은 이제 수사 의뢰를 고려 중이시고 그리고 의원은 지금 법을 바꾸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꾼 때려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는 영끌들 망했네요. 라고 하고 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한번 다뤄봤는데 이게 어떤 단순 소수의 어떤 장난질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높은데 뭐 물건이 없다. 집주인들이 잘 안 팔려고 하고 못 팔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 악순환이 벌써 몇 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로 발생한 해프닝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